하하하 공은 하지 말고 집중만 해주십시오 첫 곡은 궁금증인데 이게 실제로 연애상담을 해주는 연애상담도 아니고 고백하기 전에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상담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궁금증 들려드릴게요 앉아요 네 하겠습니다 나의 노래가 너의 마음속의 여름까지 닿게 될까 영화처럼 마지막으로 같이 널 가질 수 없지만 끝난 시천강에 불거져도 너는 알 수 있을까 니가 내 맘을 모른척 해도 저 니가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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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봄빛 아래 내가 너의 옆에 받아가면 웃어줄까 무대 위에 맞을 수 있을까 싶다고만 보니 그 어디일까 봄빛 아래 내게 다른 약속 말은 알 수 있을까 네가 내 맘을 모른 척해도 조용히는 걸 내게 맞을 수 없다고만 해도 손잡을 수 있을까 내 손을 잡을 수 없다고만 해도 조용히는 걸 내게 맞을 수 있을까 내게 맞을 수 있을까 내게 맞을 수 없다고만 해도 내게 맞을 수 없다고만 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